평화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따뜻하게 전해드릴텐데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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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바람에서 그렇게 두둑거리는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줄 알고 날아갈 듯 불어오는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있어 이제 다음 자리는요. 제가 오늘 사회를 막 말라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조리있게 우리 일도일동 평화버스를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리있게 잘 읽어주세요. 간략하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서 주민모임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일도일동 매체기를 결성했습니다. 일도일동 평화버스는 제주 시내에 최초로 결성되었고 해군기지 추진의 문제점과 부담성을 우리 동네에서부터 알고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몰래 8월 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156명의 발군인과 7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5차례의 평화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해군기지 공사 증사를 위한 서명운동과 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민초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부당성과 하무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구별 미약하고 부족한 혈중이지만 반드시 강정을 지키고 해군기지 없는 생명, 평화의 설득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일도일동 평화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별 미약하고 나왔던 홀고리도 밖으로 잡게 날아가여 황일의 노릇에 이친가 믿을 겨우 이친가 손바늘쇼 끔..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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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 태궁기지 건설 철체엔세 태궁양대 평화군 태주를 원하자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등봉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기지arch 태궁시간 강화yan 태궁기지 막아내자 태궁기지 막아담자 태궁기지다 뭐 하세요? 간 Richter! 감동현 회장님 사고전 같애요. 일강정아 일강정아 변하지 않는 내 빛 일강정아 일강정아 영원히 푸른 내 빛 쓸쓸한 가을 날이나 눈 보라 치는 날에도 일강정아 일강정아 영원히 푸른 내 빛 일강정아 영원히 푸른 내 빛 일강정아 영원히 푸른 내 빛 강전마을에서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4호점 강정규 아 콧물이라네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지난 60여 년 전에 엄청난 때아픈 사건이 있었죠 4.3 항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때 그분들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 아닌 근데 콧물로 좀 쫄쫄 나야 하하 역대 대통령 중에 아무도 4.3에 대한 제주도민 사과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난 월요일 대통령 당시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4.3에 대해서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했고 그때 비로소 제주도를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까 박수를 쳤고 저희들이 가슴을 설레었죠 아 이제야 바로 우리가 진정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여기에 해군기지라는 얼떨어떨어떨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됐죠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라 밝혀주리라 간주에요 바랍니다 하여운 이략지야 고마운이략지야 우리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헤빌어 밝혀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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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정부들과 함께 하니 오늘 슬픈 광경이와 안녕, 행복한 광경을 위하여!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